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원투낚시 경험은 제가 좀 됩니다 처음이시거나 초심이신 분들께 뭐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좀 생각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원투낚시하고 처음에 가장 힘든 게 장비의 선택 그리고 라인의 선택 뭐 채비 등등 이 선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투낚시라는 행위를 하고 초보님들께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밑걸림입니다 처음에는 바늘 묶는 법 이런 게 손에 있지 않으셔서 묶음추라는 기성채비를 구매를 하셔서 다니시는데 밑바늘은 제거해 주셔라 하고 원투낚시의 기초 기본채비법 거기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초심이신 분들께서 원투낚시라는 행위를 하실 때는 바닥이 모두 모래밭이거나 뻘밭이거나 섞인 산이질이거나 그러지 않은 바닥이 원투낚시에서는 참 많습니다 채비를 하시고 캐스팅을 하시고 회수를 하거나 고기가 입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, 여우 같은데 좀 박히거나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때 가급적이면 원줄에 손상이 없이 채비만의 손실만으로 내지는 채비에서도 바늘이나 목줄만 좀 손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되는 그런 방향이 경험상 좀 있습니다 채비를 회수할 때 밑걸림이 발생한다는 건 첫 번째 수중 여라든지 여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돌 얕은 산? 뭐 그런 걸 여라고 하고 그거 말고 산발적으로 있는 큰 돌들 그런 녀석들이 그냥 듬성듬성 있으면 바늘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탈출이 좀 용이한데 돌과 돌이 같이 붙어 있을 때 보통 V자형 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 때 봉돌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챔지를 한 번 하게 되고 또 다시 놨다가 챔지를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래도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의 스펙 채비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낚싯대는 5m 40짜리 중경질 던져보니까 허리 힘은 좀 경질성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릴은 4,500번 툰번 원투낚시 릴이고 그리고 원줄, 릴에 감겨있는 원줄이 8합사 1호입니다 8가닥을 꼬아 만든 1호 호스의 두께를 가진 라인입니다 싱커는 30호인데 싱커를 힘을 줘서 던질 때 원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끝에 약 7m에서 10m 정도 힘줄이라는 걸, 힘사라는 걸 연결을 해줍니다 그것은 8합사 6호로 사용을 했어요 채비는 춘은 30호, 기둥줄은 나일론 30호 목줄은 나일론 3호, 모노라인 3호고 바늘이 도다리 바늘, 일반적인 강선바늘 13호입니다 일단은 캐스팅을 좀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했죠 보통 원투낚시 하다가 던지고 불가살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쓰레기라든지 조류 때문에 봉돌이 굴러가면서 어딘가에 걸리고 미끌림이 발생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 이건 지금 웬만하면 하고 위로 천지를 해주시면 미끌림이 탈출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미끌림들이 있어요 자 제대로 걸렸죠? 자 낚싯대에 부하걸리는 이런 소리까지 나죠? 그래서 저는 미끌림 탈출하려고 앞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자 잘 안되죠? 이럴때 바다를 등지고 바다를 등지시고 낚싯대를 잡고 수직보다는 약간 바다쪽으로 좀 경사지에 기울어서 앞으로 챔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빠졌죠? 분명히 앞으로 걸리는 그 휨새도 보셨고 자 물이 많이 찼죠? 딱 1,2분만 더 하고 위쪽으로 옮겨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잘 빠지지? 자 일단 물이 들어오니까 위쪽으로 옮겨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은 이미 터졌네요 원래는 한 가닥을 펴는 거지만 일부러 좀 했어요 근데 잘 탈출했죠? 그리고 바늘은 펴져 있습니다 그렇죠? 바늘에 미끌림이 생겼을 거예요 목줄이 3호인데도 목줄이 걸리지 않고 바늘이 펴져서 나왔습니다 물에 이동하는 거 하하하하 뭐야? 아이 참 없어 밑걸림이 진짜 안걸린다 그렇게 밑걸림 걸리디 자 걸렸죠 드디어 걸렸다 앞으로 참절합니다 자 제대로 걸렸죠 이건 목줄이 얇기 때문에 바늘에 걸렸으면 바늘이 펴졌거나 목줄이 끊어졌거나 했을텐데 봉돌에 걸렸을겁니다 저럴때는 바다를 등지고 낚싯대를 뒤로 약간 눕혀서 앞으로 참절하는겁니다 자 신기하죠? 빠졌습니다 한번 더 걸렸습니다 올청 낚는거같아 기분이 자 잼질을 해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두번이면 되겠죠 너무 잘 빠져 아무튼 여기 어운돌항 내항 이쪽은 밑걸림이 굉장히 심해요 채비 손실 감소하시고 반을 많이 준비해 오세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설명이 간단하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걸림이 걸렸을때 도대체 왜 바다를 등지고 반대로 챔질을 하면 밑걸림 탈출이 잘되느냐 자 첫번째는 시각적으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장비가 부러지지 않을까 혹은 원줄이 초리대나 뭐 중간에서 터지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 이런것 때문에 챔질을 하고 내려놓을때도 맘껏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당길때도 낚싯대가 갖고 있는 힘만큼 많이 챔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 이게 내가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낚싯대가 뒤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챔질할때도 강하게 하고 동돈의 구입자형에 이렇게 들어가서 걸린다고 하면 얘가 걸렸다가 여유가 있다가 걸렸다가 여유가 있다가 하면서 핑 하고 탈출을 할텐데 앞에서 겁먹고 하다보면 내려놓는 것도 많이 못하시고 내 낚싯대가 파손될까봐 챔질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등을 지고 아예 쳐다보지 않고 챔질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 이유는 좀 메카니즘적인 그 약간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낚싯대를 만들 때 요즘에 카본 재질로 많이 만듭니다 카본을 마치 종이처럼 얇게 펴가지고 돌돌돌 마는 거에요 종이를 말듯이 하면 처음에 한 바퀴를 말았을 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이 항상 같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바퀴를 감으면 시작 부분은 네 바퀴 열 바퀴 감으면 열한 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버티는 힘에 의해서는 척추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버티는 힘이 강한 그 부분을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낚싯대는 그 부분에 버티는 부분에 반대편의 가이드를 실 통과하는 원줄을 통과하는 가이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많이 숙여지겠죠 두 번째는 블랭크를 만들 때 스파인이라는 걸 고려해서 챔질하는 이 힘이 더 강하다는 거 이런 원리로 뒤돌아서 챔질을 하시면 십중팔구는 탈출을 하십니다 100% 이런 건 이 세상엔 없어요 웬만해선 100%라는 게 없으니까 겪어보시 마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둥챱이든지 기둥줄이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줄이 바늘하고 연결되는 줄 그 줄이 끊어지든가 아니면 그 바늘 자체가 펴지면서 탈출을 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그 바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비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겠죠 다른 거 없고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챔질 사고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낚싯대가 부러질까봐 낚싯대를 원줄과 수평하게 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채비와 묶은 원줄에 손상이 없다면 원줄 끝부분 매듭 부분에서 나일론사든 합사든 매듭 부분을 꽉 당겨주면 그 부분이 가장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채비 바로 앞에 있는 원줄 부분에서 터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채비를 잃어버리겠죠 앞으로만 하시고 포기하시고 낚싯대를 눕혀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원줄만 회수하시지 마시고 해보시고 안 빠지면 뒤돌아서 낚싯대를 앞으로 챔질을 하시는 겁니다 저가형 낚싯대도 웬만해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 이 암울구 이 낚싯대 가격은 14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걸 부러트리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3만원 그런 낚싯대들도 충분히 스파인이 고려되지 않았어도 이거보다는 뒤돌아서 시각적인 두려움이 없을 때 챔질을 하시는게 충분히 버텨줍니다 이 암울구 막 부러트리려고 챔질을 하시지 않는 이상 꼭 시도해 보시고 한번 두번 하실 때마다 자신감이 늘어갑니다 참조하셔서 원투낚시 하시는데 좋은 팁이 가급적 꿀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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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게 공이 같았어 수고하셨습니다